이번에는 약간 스페셜 라운드입니다, 스페셜 라운드.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음식은 맛삼한 커리라는 돼지고기를 졸인 커리의 일종인데 CNN에 성장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흔히 차지한 그런 음식입니다. 오셨다. 와,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오디오권이다. 냄새, 냄새. 이건 진짜 누가 한 번 맛만 봐. 진짜 왜냐면 시절들 한 번. 미미는 맛만 봤나? 아, 그딴 게 어딨어, 진짜. 좀 전에 까지. 안 되면 못 먹어, 하이, 하이, 하이! 와! 와! 깨루고 있어. 음! 이게 태국이다. 어? 태국이에요.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태국이야. 바로 갑시다. 이게 태국이야? 이게 태국이야. 이거 김밥 준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준비해요. 바로 싸워주세요. 낙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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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네. 헐리우드 배우 이름 대기입니다. 배우, 배우, 배우. 헐리우드 배우들. 그런데 네 글자 이름은 빼고. 하나, 둘, 셋.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하나, 둘, 셋. 로버트 다우니 쥬니어. 하나, 둘, 셋. 카메론 디아즈. 하나, 둘, 셋. 스털링 요한슨. 하나, 둘, 셋. 니콜 키드맘. 하나, 둘, 셋. 베리 비트 컴버 피치. 레이디 가가.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영화 찍었잖아, 레이디 가가. 레츠 고! 레츠 고! 스타이즈 원, 스타이즈 원, 스타이즈 원. 스타이즈 원, 스타이즈 원, 스타이즈 원. 야, 우리 끝까지 다 먹을 거 같아. 어떡해, 우리 너무 잘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여기 여기.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셔도 돼. 네. 약간 제작진분들 회의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눈치가 두렵게 빨랐어. 음! 맛있어. 카레. 맛 얘기 좀 해줘. 나도 아직, 나도. 못 먹어봤어, 맛있어. 왜냐면 우리가 여기 닭 샀을 때, 이게 솔드아웃이어서 결국 못 먹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드시는 거예요. 와, 진짜 맛있어. 뭔지 알겠지? 뭔가 찐떡 맛이랑. 똠양국 빼고 태국 음식. 하나, 둘, 셋! 똠양국 빼고 태국 음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땡! 드리려고 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어떤 맛인데? 달달해요. 달달해요. 코코넛 그건가? 달달한데 코코넛 향도 나고. 맞아, 향이 나. 찜닭이랑 커리랑 섞어놓은 느낌이잖아. 카레찜닭. 카레찜닭. 근데 향이 완전 태국의 향. 너무 맛있네. 지금 흐름을 탄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은. 네, 네, 네. 감사, 감사. 뭐야? 오, 면이야. 나 이거 좋아. 이누이 나올 때 됐어. 이게 솜땀이야. 솜땀입니다. 솜땀은 어떤 과일로 만든 샐러드인데요. 어떤 과일인지. 미미 토마토. 물론 토마토도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들어가는데. 물론 들어가. 나는 이렇게 쉽게. 소탕? 과일? 저 하얀 거 있잖아요. 미미! 미 배! 미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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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왜 나 그럴듯한데? 뭐야? 어? 뭐지? 영지! 알로에? 야! 아! 혹시 이건가? 파파야? 정답! 오! 정답! 파파야. 파파야를 채칼에다 막 썰어가지고. 아! 고추와 마늘과 액젓과 설탕과 이런 걸 넣고 막 버무려. 아! 맛있겠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시는 걸로. 맛있겠다. 진짜. 어떻게 한 입? 어떻게 한 입? 한 입 먹어볼까요? 오케이. 궁금해 어떤 것 같아요? 한 입 배부르죠. 한 입 배부르죠. 한 입 배부르죠. 한 입 배부르죠. 잠시만요. 왜요? 우리 얼굴이 아깝게 안 좋네. 선생님? 선생님 안 좋아. 선생님 안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선생님 노형을 푸셔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 오! 오! 맨누리즘? 맨누리즘? 아니 그게 아니라. 맨누리즘 만든 것 같아. 저기 조금 단수화물이 많이 들어와서요. 한번 먹어볼게. 한번 먹어볼게. 한번 먹어볼게. 갑자기 배부른 표정이었어. 안 맛던 냄새를 맡아. 안 맛던 냄새를 맡아. 어머! 맛있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아니 이거 진짜. 제가 진짜 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유명한 연남동에 유명한 태국 음식 많이 갔거든요. 소이나 투특 다 갔고. 다 갔는데. 성수도 가고 다 갔는데. 음! 진짜 찐으로 제일 맛있어. 진짜? 가자 가자 가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코스가. 제작진이 너무 무서운 게. 우리 탄수화물 뭐. 탈자라 그러다가 이거가 들어오니까. 완전. 다시 시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힐러. 자 쓴턴 걸고 갑니다. 자. 4자로 끝나는 직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무슨 4. 자. 4자로 끝나는 직업 대기입니다. 그런데. 아 잠시만 잠시만. 의사 변호사 빼고. 하나 둘 셋. 간호사. 하나 둘 셋. 장의사. 하나 둘 셋.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 년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 년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 년화. 언니 솔직히 말해요 먹기 싫었죠? 언니 먹기 싫었어 언니 먹기 싫었어 한 입 먹었다 이거야 한 입 먹었다 이거야 제가 매너리즘을 펼쳤다는 그 말은 제가 취소할게요 맞춤이 쉽다니까 무슨 매너리즘이야 아니 근데 뭐가 있어 간호사 변호사 부사 검사 판사 부장 판사 장검사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렵구나 진짜 나 너무 맞추고 싶어 뭐야 이거? 새우 갈릭볶음입니다 우와 야야야야 야야야 이거는 봐봐 갈릭 그 자체야 이거 치팅데이 때문에 할렐루야다 이거 다 넷이 모여봐봐 이거 할렐루야 이거 진짜 이거야 바로 가시죠 거두절미 제발 제발 두 개를 빼는 게 아니라 하나만 뺄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새 이름대기입니다 새 날라다니는 그런데 까치 빼고 하나 둘 셋 비둘기 하나 둘 셋 황새 딱따구리 앵무새 하나 둘 셋 그 너구리 에 에 그 너구리 에 에 에 언니 배 Globe 너구리 너구리 날 HIS 너구리 날 수도 있어 뭐라 나는 빨리 날다람질하지 아liga 너구리 아니 마누린 집 아니에요? 잣 자리 한번 가봐 한번 그렇게 돌아요 내가 dollar 내가 첫 번째 할게 진짜로? 확실해 확실해 너무 미안해 여러분 미안해요 언니 배부르죠? 배불러 내가 봤을 때 의욕이 반감되고 있어 배불러 애들이 자꾸 나 배부르냐고 의심해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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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히고 싶어 진짜 배불러 냄새까지 맡고 안 맞던 냄새까지 맡고 먹자 배불러 그러고보니까 나만 기내식 먹었네 배부르네 배불러 배부를만요 깨쩍깨쩍 하더라고요 갑시다 바로 오 예쁘다 이거 뭐야? 야 이거 예쁘다 이거 푹밥콩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던 이 가게만의 스페셜 푹밥콩거리입니다 약간 특이해 특이해 이 가게의 특징은 살만 발라서 합니다 잔바리가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그냥 밥이에요 어디서 그냥 먹으면 이거 진짜 꼭 먹고 싶어 아니면 이거 갈바밥 짜지 말고 토론을 통해서 그래 이거는 너희가 네가 먹는 걸로 하자 이런 건 안 돼 근데 유진이가 오늘 하루 종일 푹밥콩거리 얘기하네 진짜 유진이가 먹자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 첫 만남 촬영 때도 푹밥콩거리 얘기했을걸요? 그렇죠 했어요 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니가 드세요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아니에요 개인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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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플레이 개인플레이 기회는 잡아야 돼요 맞아요 맛만 한 번 유진이를 먹여서 달래는 게 좋을까 은지언니를 먹여서 사기를 묶어주는 게 좋을까 아니야 아니야 은지언니 먹으면 그걸로 끝이야 거기 끝나 만족해버려 맞아 야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뭘 먹어야 돼 진짜 많이 퍼 많이 퍼 많이 밑에서부터 돌려봐라 중직하게 퍼 중직하게 통통한 거 봐라 통통한 거 봐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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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웬일이야 너무 행복하게 유진아 너무 행복하겠다 유진아 넌 잘해 넌 잘했어 고추는 빼고 싶은데 떨어진 거 떨어진 거 뭐 먹어 유진아 그릇통 넣어 어머 얘 어머 얘 어머 이렇게 행복하게 운다고? 너무 부드럽고 내가 먹었던 푸커벙걸 중에 제일 향이 향이 깊어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유리 나 언니를 위해서 한 번 도와줘 좀 천천히 얘기해줘 다 천천히 얘기해줘 알았지? 언니 제가 부탁드려요 천천히 자 마지막입니다 줄줄을 말해요 뭐뭐로 끝나는 말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 형 형으로 끝나는 말입니다 형 무슨 무슨 형 하나 둘 셋 얼굴형 하나 둘 셋 호동이 형 하나 둘 셋 조수형 하나 둘 셋 성형 하나 둘 셋 수근이 형 하나 둘 셋 삼각형 오케이 왜 호동이 형인데 아니 왜 호동이 형이 우리 호동이 형이 왜요 영석이 형 영석이 형 맞잖아 영석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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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봐봐요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자 영지 의견부터 얘기해봐 어떤 영석이 형 이거 맞잖아요 영석이 형 이거 맞잖아요 호동이 형 형짜로 끝나는 얘기인 거잖아 형짜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형짜로 끝나는 말 만약에 우리 퀴즈를 내실 때 형으로 끝나는 단어라고 했으면 안 했지 근데 형은 끝나는 말 말 안 했지 근데 형은 끝나는 말 말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왜 이래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왜 그래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땡은 안 했잖아 땡 안 했어 땡 안 했어 넘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수근이 형 했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아니 얘 보자까지 떨어져 내가 이런 느낌으로 섭외한 거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기대하는 그림이 이게 아닌데 세팅할까요 여기요 우리 애를 왜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 놨어 저희 세팅할게요 아니 아니 잠깐만 우리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형이 그러니까 화형 성형 이런 거 그거 자체로 복합원인데 이거는 호동이 형 수근이 형은 호동이 형의 사촌의 둘째 형 이것도 그렇다고 아니 복합원 기준 안 정하셨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다 되는 거 1번 받아 드릴게요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고 왜 드러나 봐 드러나 봐 얘 옆에 차라리 하나를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로 덕을 테니까 죽어 오케이 굳고 더블로 아니요 이거 속는 거 같아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냐면 호동이 형수근이 형은 약간 이거 나중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심판협회에서는 바로 땡을 하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분은 내가 사과했잖아 받아 드릴게요 알았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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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너구리로 버린 너구리로 버린 분 너구리 간다 너구리 바로 갈까요? 바로 가실까요? 지체할 시간 없이 지금 좋았어 좀 천천히 있어 지금 기세 좋아 일단 미니 미안해요 안 미안해도 돼 잘하면 돼 안 미안해 미안 없어 잘하면 돼 떨려 니가 틀리면 너가 나 너무 떨려 너무 떨려 마블 영화 많이들 보시죠 네 마블 캐릭터 중에서 마블 캐릭터 대기입니다 그런데 네 캡틴 아메리카 빼고 하나 둘 셋 토르 하나 둘 셋 아이언맨 하나 둘 셋 닥터 스트레인지 하나 둘 셋 스파이더맨 하나 둘 셋 스칼렛 요한슨 하나 둘 셋 스칼렛 요한슨 너 왜 넉넉어? 힘 조지 마라고 떨려 스칼렛 요한슨 하나 둘 셋 스칼렛 안 미안해도 돼 잘하면 돼 미안 없어 잘하면 돼 힘 조지 마라고 땡 아니야 힘 조지 마라고 아아 힘 조지 마라고 왜 짜가 돼 진짜 물어보고 싶은 점 있어 진짜 물어보고 싶은 점 있어 잠깐만 스칼렛 요한슨 여기 없어요? 있지, 있는데 그 사람의 역할이... 스칼렛 요한슨 존재 자체가 아이콘 아닌가? 아니, 나 미안해. 사과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요. 사과받았잖아요. 미안해요. 우리 애 사과를 받아줘. 사과 한 번만 받아줘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겸손했어요. 내가 너무 겸손했어요. 나 머리에 피도 안 말랐어요. 나 너무 겸손했어요. 미안해요. 사과하는 거야? 너무 미안해요. 사과한 거 어디야? 받아줘야지. 받아줘야지. 받고 한 번 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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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막탄가자. 고마워요.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영석이 형. 바로 이러지. 바로. 디저트는? 디저트는? 만약에 그냥 나가자. 짐 싸요. 짐 싸요. 짐 싸요. 이거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드시면 그냥. 바로 일어나서 여러분. 날씨 얘기 같은 거 하면서 나가시면 돼요. 영석이 형. 잘할게요, 나. 나도 잘할게요.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 편안하게. 편안하게. 천천히. 천천히. 무조건 잘하는 건 없어.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떨려.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 판입니다. 네, 영석이 형. 너구리 씨부터 갑니다. 너구리. 끝나는 말 시리즈입니다. 무슨 무슨. 날. 날로 끝나는 말입니다. 잠깐만, 날이에요? 날. 니은 아 리은. 아니. 날. 좋은 날. 땡. 왜? 아유. 왜? 아유. 아유 노래. 아유 노래. 아유 노래. 맞다, 맞다, 맞다. 이거 위험해요. 간략새우 위험해. 간략새우.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자, 대신이. 제목 아니시면 땡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카이 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 갈게요. 아니야. 가방 메. 가방 메. 마스크 써. 마스크 써.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니. 갑자기 왜 누가 했어? 아니. 칼 날. 칼 날. 하나 둘 셋. 칼 날. 창 날.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날은 어렵다. 뭐가 있냐 날이. 굿 날. 창 날. 어린이날. 한글날. 좋은 날로 시간을 앞에서 거의 몇 분을 벌어줬어. 아니. 생각이 안 나. 아유. 알겠습니다. 실수 하나씩 트레이드 해주세요. 아쉽게도. 실수 하나씩 트레이드 해주세요. 아이유 씨 몰랐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영석이 형. 좋은 거 먹어요. 더 좋은 거. 아쉬워라.